자 이번 게임은 스왈로우 더 씨라는 게임이구요 뭔가 저세상 바다체험 같은 느낌으로 평범한 바다생물이 아니라 기괴한 바다생물들이 들어있는 그런 바닷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플레이 레프트를 누르면 간다 뭐야 여기가 바닥인가 오른쪽을 누르면 대시 아 대시 아 이렇게 부술수있고 이미 바닥에 가라앉아있네요 해수면에서 내려오는게 아니라 올라가는거다 이건 뭐야 뭔가 알같은데 맛있쩡 너도 먹는거야? 먹어보자 일라봐 일라봐 오 먹었어 먹었어 아 이렇게 동료들을 먹어서 점점 커지는건가? 가시를 피해서 점점 강해지는거같은데 이렇게 흐잇 흐잇 어 뭐야 쟤는 못먹네 어 죽었어 아 좀 많이 많이 커야지 먹을수있나봐 좀 더 강해져야돼 개구리알같지않아? 어 되게 개구리알같다 스매시 어 얘를 까시로 유인해서 죽이는거야 까시맛좀만 제아무리 녀석이라도 어우 죽을뻔 회복을좀하고 저자식 강한데? 일단 지금 알게된 사실은 아직은 저 녀석을 상대하기에는 약하다 아아 근데 마땅히 길이 안보이는데? 이길수 있지 않을까? 지금 보니까 나보다 작아보이는데? 흐잇 관찰력갓이야? 오케이 채팅창에 그 멘트가 올라왔다는건 길이 있단 얘기야 내가 보지 못한 그렇지 여기다 예스 바로 여기였어 개새끼들을 먹어서 나 양분으로 취하는거지 너도 이리와 먹어줘야겠다 음 맛있고 뭐야 저 거대한 빨간 똥같은게 지나갔는데? 오 오 벤장어봐 벤장어봐 보고도 있어 보고 음 음 어 얘는 못먹네 먹을 수 있는게 딱 정해져있나봐 으어어 으응 잭깡이들 먹고 먹고 잭깡이들 아 보고 조심해 보고 건들지마 자자자자 잠깐만 똥 똥이다 똥 똥 똥을 조심해 거대한 빨간똥 조심 거대한 빨간똥 조심 거대한 빨간똥 조심 도대체 야 점점 세포가 많아지는거같은데 옛날 컴퓨터실에서 하던 물고기 잡아먹기 깨면 그래서 점점 점점 세포가 많아지고 있어 지금 성장중이야 자 자 목 좀 축이자 저 빨간똥이 나를 집요하게 노리는거같은데 흐잇 흐잇 어 이제 이 녀석도 먹을 수 있네 좋아 일로와라 너도 먹어야겠다 조그만 녀석 먹을 수 있어 흠 아 더 커져야지 이거 부술 수 있나봐 더 커진 다음에 와야지 복원은 지금 못먹겠지 오씨 빨간똥 빨간똥 조심 빨간똥 조심 빨간똥 나 쫓아오고 빨간똥 조심 빨간똥 조심 빨간똥 조심 대시로 피해주고 흠 빨간똥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나보다 작은거같은데? 슬슬 나를 피하는거같아 그지? 놀라봐 너도 먹어야겠다 이제 작은 빨간똥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오 뭐야 나 뭔가 어? 이 새끼가 됐어 지금 알 속에서 그 뭐보지? 그 세포 분리하는걸 뭐라그러더라 그거? 무슨 뭐 그 세포가 분리하는걸 세포분열 있었는데 그거 먹어버려 왜 못먹지 왜? 반대쪽에서 먹어야 되나? 포베기 어 그거 있잖아 그거 대야 무슨 분열 뭐 해가지고 네 부르기 어려운이름님 34개여 구독 감사합니다 아 빨간똥 지금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너도 일로와봐 니들도 먹을 수 있을거같은 아니 아직 안 모근단 여러분 이런겜 할 시간에 차라리 롤이나 에페에프 한판 더하는게 이득입니다 아시죠? 야! 재밌어 오우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빨간똥도 먹을 수 있어 빨간똥 먹을 수 있어 이 게임중에 땅겹얘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저녁속도 나의 맛있는 한 끼 식사에 앗 아 보건은 안되는구나 보건은 안될 이제 빨간똥도 이제 빨간똥도 나의 한 끼 식사에 불가하다 일로와리로 머리부터 먹으면 돼 머리부터 먹어보래 너희들을 머리부터 먹어줄거야 김도형 저 하늘색 지렁이들은 빨대꽂아서 아내꺼 팔아서 뺏어가는거 같은데 내 생각엔 한 단계 더 자라야지 저 왼쪽 위에 뚫고 나갈 수 있어 사실 이형은 똥갬을 많이 해서 다른게임할 때 지금까지는 동작하는걸지도 몰라 맛있고 맛있고 흠 너도 일로와 아직 못먹네 쟤 쟤는 아예 못먹게 되어있는 녀석인거 같은데 아까 빨간녀석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 여기 밑에 한번 가보자 안 뚫려 아니면 저 녀석을 친 다음에 반동으로 가는걸수도 있지 다 컸나봐 빡 여러분 게임어면보다 캠어면보면 무슨 도가 강림하는것 마냥 비열하게 웃고있습니다 새끼 이 녀석이 반동으로 한번 가보자 튕그면은 이제 갈 수 있었지도 튕겨서 안 된다 안되네 기저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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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나? 아닌거 같은데 기저귀? 새끼들 또 아무것도 없는데 또 기저귀 이런다 다 걸렸어 하 여기도 아니잖아 그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리로와봐 흐잇! 아앍! 민석을 먹어야 되는거 같아 이리로와 먹어주겠어 먹어주겠어 오른쪽이 펴? 오른쪽이 펴? 오 뭐야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도망치는 부분인가? 도망치는 부분 도망쳐 못생겼어 도망쳐 도망쳐 어어! 꼈어 아 이녀석이 나온 데로 가보자 그래 으악 으악 달려 아 온다 더 빨리 하얗구 인가? 일단 이루 야 끈질기게 따라오는걸? 도망쳐 도망쳐 엥? 오오오 좋았어 아니거든요 아닌데요? 이건 뭐지? 음 음 맛있는 음식들이 있구만 이거 바닷속이 아닌거 아냐? 알고보니 바람의 몸속이었던거지 바람의 몸속이었던거지 거대한 괴물의 몸속에 있는거야 도망쳐 으응? 왔다 왔어! 어 똘똘똘이가 굿 흩흫흫 흐흫 흐흫흫흐 어... 그러면은 몇시에 시작할까? 오케이 아 죽음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지금 똘똘 똘이가 제가 그랬거든요 자동 또삼 있는 방에서 우리 무슨 편항 하실 랭크로 어 이거를 콜하네 어 맛있는 세포 이렇게 와 커졌다 야 좀 더 자랐어 지금 새끼 상태가 된 것 같아 이게 무슨 생물일까 10시 시킨 시킨다 오케이 10시 콜 10시 하지 10시 녀석을 먹어야 돼 아직 예지간이 조그만놈들은 다 먹을 수 있... 어 얘 못먹네 아 복어는 아예 못먹... 아 아하 복어는 아예 못먹는구나 독이 있나봐 복어라그런가 어우 내 입으로 알아서 먹이가 들어오네 아 내 생각에는 굳이 저놈의 길이... 아 언제 왔냐니 또 글쎄 또 왔네 도망가자 아 아 아니 언제 왔어 아 아 아 아 아 두 대 맞으면 죽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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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카이 35 07님 구독선물 두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독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거 위험해 보거 피해서 왼쪽으로 대쉬 그리고 여기 바로 벽 깨주고 바로 오른쪽으로 와서 먹어주고 여기서 잠깐 대기 탄 다음에 왼쪽 아래로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오 이제 보거도 먹을 수 있어 뭐야 뭐야 오 아니 내가 죽였어 얘를 너무 강해진 거 아니야 아 네 블랙 말랑카우 1님 6개월 구독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어 나 조금 강할지도 조금 강할지도 붙을 수 있나 오 뭐야 이거 어 울어보로스 아 네 문게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응 근데 이건 무슨 생물의 어 새끼일까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압축된다구 응 스왈로우 더 세 해피엔딩이 있을까 뭔가 다른 엔딩이 있을 것 같아 그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빙기 없어요 없어 아 진짜 없어요 이제 진엔딩인 아 이거 엔딩 하나 아니야 아 이게 다라고 그렇군요 아 뭔가 기괴한 게임이었습니다 아 이거 오로야 근데 이게 이거 아는 사람이 신기하다 너네 너네 이런거 했니 어 너무 기괴한 게임이었습니다 스왈로우 더스였구요 아 기괴 도전과제가 6개 남았는데 컴플리트 어 이게 엔딩은 맞나보네 나머지 도전과제는 뭐야 4분안에 깨세요 노 데미지로 깨세요 안죽고 깨세요 안죽고 흡수하세요 도전과제를 완료하세요 엔딩 진짜 이거 하나인가 보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거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게임이에요? 네 이 정도면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미술관에서 그림을 본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무료 게임입니다 기괴한 게임을 한 폭 본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의 게임은 속도로 당연한 게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딩